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명식 네번째 시간 전체 문장 구조는 주어 동사 뒤에 명사가 오고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가 자리하는 구조인데 여기서 동사하고 명사하고 전치사가 하나의 수고로 동사 역할을 하고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그런 문장 구조를 저희가 한번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영어 문장을 해석해보는 방식으로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문장 don't keep company with bad friends 자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자 여기서는 컴퍼니가 회사라는 뜻으로 쓰인게 아니고 함께 있음 이런 명사로 사용됐죠. 그래서 함께 있음을 유지하지 마라 함께 있음을 지속하지 마라 with bad friends 나쁜 친구들과 그냥 이렇게 해석해도 해석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keep company with 동사와 컴퍼니라는 명사와 with라는 전치사가 합쳐져서 무엇과 사기다 이런 뜻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항상 같이 이렇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하나의 수고로 이해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eep company with 하면 무엇과 사기다 전체 문장에서 동사 역할을 하죠. 그리고 with 전치사 뒤에 있는 bad friends라는 명사가 전체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don't company with bad friends 하면 나쁜 친구들과 사귀지 마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a bad worker man finds fault with his tools a bad worker man 나쁜 일꾼은 자 그래서 여기서는 나쁜 일꾼 이거보다는 서투른 일꾼은 finds fault with his tool find fault with 하면 무엇뭇에 흠을 잡다 무엇뭇을 비난하다 자 그래서 나쁜 일꾼은 finds fault with his tool 그의 연장 탓을 한다 서투른 일꾼이 연장을 탓한다 why don't you make use of your great talent why don't you 하면 뭐뭐 하는게 어때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 구문이죠 why don't you 하면 너 이렇게 이렇게 하는게 어때 이런 뜻이죠 그래서 why don't you make use of 무엇뭇을 이용하다 your great talent 너의 훌륭한 재능을 이용하는게 어때 이런 뜻이죠 그래서 why don't you make use of your great talent 너의 훌륭한 재능을 이용하는게 어때 그래서 make use of 하면 무엇뭇을 이용하다 you shouldn't make fun of the handicap 자 make fun of 하면 무엇뭇을 놀리다 the handicap handicap 하면 장애가 있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형용사인데 앞에 더가 붙어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장애인들 you shouldn't make fun of the handicap 너는 하면 안된다 장애인들을 놀리는걸 그래서 너는 장애우들을 놀리면 안된다 이런 의미죠 I'll take part in the next meeting in a private capacity take part in 무엇뭇에 참가하다 그래서 I'll 나는 take part in the next meeting 다음 모임에는 참가할 것이다 will이 들어가 있으니까 참가할 것이다 in a private capacity 개인 자격으로 I'll take part in the next meeting in a private capacity 나는 다음 모임에는 참가하겠다 개인 자격으로 그래서 take part in 하면 무엇뭇에 참가하다 we take pride in offering you the highest standards we 우리는 take pride in 무엇뭇을 자랑하다 무엇뭇을 자랑스럽게 여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take pride in offering you 너에게 제공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무엇을 제공하냐면 the highest standards 최고의 수준을 너에게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뜻이죠 we take pride in offering you the highest standards 우리는 여러분께 최고의 수준을 제공해 드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take pride in 무엇뭇을 자랑스럽게 여기다 무엇뭇을 자랑하다 take care of your health above all things take care of 무엇뭇을 돌보다 무엇뭇을 주의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take care of your health 너의 건강을 돌봐라 너의 건강을 주의해라 건강을 조심해라 이런 뜻이죠 above all things 무엇보다도 그래서 take care of your health above all things 무엇보다도 너의 건강을 유의해라 we absolutely take account of house price we 우리는 absolutely 전적으로 take account of 하면 무엇뭇을 고려하다 house price 집값을 우리는 집값을 전적으로 고려한다 우리는 전적으로 집값을 고려한다 이런 의미죠 we absolutely take account of house price parents can keep track of children using smartphones keep track of 하면 무엇뭇을 기록하다 무엇뭇에 대해서 계속 알다 parents 부모님들은 can keep track of children 아이들을 계속 추적할 수 있다 아이들에 대해 계속 알 수 있다 using smartphones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parents can keep track of children using smartphones 부모들은 아이들의 동선을 알 수 있다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런 의미죠 i will devote myself to studying english fully i 나는 will devote myself to devote oneself to 하면 무엇뭇에 전념하다 그래서 i will devote myself to studying english 나는 영어 공부하는 것에 전념할 것이다 fully 완전히 이런 뜻이죠 i will devote myself to studying english fully 나는 영어 공부에 전념할 것이다 완전히 think nothing of it think nothing of 하면 무엇뭇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다 그러니까 think nothing of it 하면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생각하세요 신경쓰지 마세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사과나 감사의 말을 전했을 때 think nothing of it 이러면 괜찮습니다 신경쓰지 마세요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문장이죠 자 이렇게 오늘 파명식 네번째 시간으로 문장에서 동사와 명사와 전치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수거로 전체 문장의 동사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가 전체 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구조의 문장을 훈련해 봤습니다 자 오늘 문장도 완전한 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스피킹 훈련을 하러 출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치사항